맛있어. 맛있어? 네. 아빠도 좀 찍어볼게. 이거 봐봐. 된장찌개. 이게 된장찌개. 이 바닥. 이렇게. 팽이버섯도 이 나라 있어. 된장은 이거 한국에서 갖고 온거야. 그 다음에 표고버섯도 넣고. 어우 맛있어. 응. 너무 맛있다. 여기 떡갈비. 내가 어렸을때 절질을 못 배웠어. 근데 왜 아는분도 다 다 따라왔나? 응. 날 먹고 젓가락지 매우기 쉽지 않더라 야. 그래도. 어렸을때 하도 없이 자라다보니까. 젓가락지로 못 배웠다. 우리 집사람이 만든 열무김치. 열무는 아니고. 초이상. 이 나라 열무 비슷한게 있어. 이거 봐도 맛있어. 그리고. 이건 어제 내가. 막. 테이크해보면 깍두기. 음. 맛있어. 라면이랑 맞추먹으면 끝난다. 몇 분 됐냐? 5분 됐어요. 5분? 네. 세 분 찍자. 그리고. 깻잎. 말레이시아 깻잎이. 말레이시아 깻잎이 귀해.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한걸 사와. 그래서. 안에 한입이 주셨어. 먹으라고. 어. 분도 있네. 음. 음. 좋지. 김어. 오케이. 조금만. 됐다. 김어. 계란 노른자도. 김어. 간장. 조금만. 고. 고. 맛있어. 라우리도 맛있게 먹어봐. 예. 숙희야. 드리마까스에. 땡큐. 응. 여기도 고마워요. 잘 먹고 잘 살지. 이 정도면. 우리 친구들도. 아침 맛있게 드시고. 우리도 보통 나가서 많이 사먹는데. 아이들이 있으면은. 지도 항상 같이 먹으려고 노력을 해. 이따 또 출근해야지. 아홉시 넘어서. 아홉시 반쯤 되면. 일단 아침 생활이 좀 여유로워. 이 나라 같은 경우는 한 10시부터 시작하거든.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요. 우리 친구들. 뿌잉뿌잉.